질문과 토론회 과학 오늘 강연 마지막에 분자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분자가 반응하는 순간은 분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분자의 화양연화라고 지었습니다. 화양연화가 젊은 분들한테는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가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왕가위의 화양연화가 생각이 나실 텐데 이런 분자 영화가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실 분. 분자 영화라고 하면 영화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아까 윤현수 교수님께서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물리화학을 하고 물리화학자들의 예전에 꿈이 뭐였냐면 이런 화학의 반응은 사실 말씀드린 결합이 만들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실제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실제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꿈이라고 분자 영화를 보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자를 영화처럼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자를 영화처럼 촬영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화하고 동영상이 다른데 영화에는 스토리도 있고 그 안에 출연하는 다양한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 소리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분자에게서 그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우리에게 분자의 동영상과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의미에서의 분자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남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한된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유난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자들을 동시에 보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을 보는 것은 안 되고요.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화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반응에서는 되지만 사실 화학자들의 꿈은 굉장히 많은 분자들을 동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딱 한 분자, 그 한 분자에 정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딱 진짜 마치 우리 영화로 치면 아까 레고 모형을 보면 수백 개의 레고가 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그 레고만 딱 봐서 그 레고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분자 하나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되지 않는데 저는 우리 과학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또 반드시 노벨상을 받게 되겠죠. 그런 날이 꼭 오리라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자 동영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자 영화라고 하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분자 동영상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자는 영화처럼 소리나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분자 동영상이 적당할 것이고 지금 이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분자들의 반응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실 전후반 90분 경기를 마치고 나서 2대1 스코어가 되면 30분에 1골씩 1분에 0.03골씩 골이 난 것인데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전체 과정은 골이 나는 장면과 그 전후를 이렇게 찍어서 몇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꼴이 나는 그 순간 분자의 결합이 생겨나는 그 순간을 그 다이나믹한 순간을 과연 영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영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분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 영어까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남기 교수님의 미니 강연인 산분과학 분자 앙상블 연주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3분 동안 말씀 3분은 아니겠죠. 말씀드릴 주제는 분자 앙상블 연주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앙상블 하면 보통 이렇게 실내에서 소규모로 소규모이지만 상당히 많은 악기들을 모아놓은 이런 연주회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고 이런 연주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앞에다 이제 분자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게 분자들도 이제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난수 교수님을 좀 써먹으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 검사하게 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들고 왔는데요. 유난수 교수님이 이렇게 주목까지 주면서 아주 열렬하게 강의를 하고 계신데 오디언스를, 청중들을 봤더니 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중에 강연 끝나고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난수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 중에 이 산소분자, 분자들은 제트기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거의 초당 500미터로 날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자가 그러면 다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나 아니면 다른 속도로 날아가나 다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속도가 다른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자들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도 보면 혼자서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자연에서도 보면 이제 새때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한꺼번에 날아다니죠.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새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부딪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잘 부딪히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새때의 움직임을 조정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새때들이 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 사용되었는데 드론이 있죠. 드론이. 드론을 가지고 드론은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위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멋진 오륜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그럼 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분자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무작위 또는 무질서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랜덤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랜덤하다. 무작위하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정말 마음이란 단어를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주 현란한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저희 연구실 학생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 준 건데요. 보면 어떤 분자들은 보시면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도 있고 느린 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때나 드론에서 안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새때나 드론은 절대 부딪히지 않죠. 물론 드론을 우리가 조정을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이 분자들은, 기체 분자들은 진짜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힐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자들은 느려지게 되고 어떤 분자들은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충동을 해서 결국은 기체 분자의 속도가 이걸 재분배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느려지는 놈들도 있고 빨라지는 놈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당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노란 공을 세게 때려주면 노란 공이 날아가서 원래는 빠른 속도였다가 흰 공을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명은 잘 예측이 되죠. 흰 공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노란 공은 안 움직이거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그런데 기체 분자들은 이러한 부딪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속도 또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내가 100번 주고 100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계속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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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으면 결국은 모든 분자들의 속도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웰이라는 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막스웰이라는 분은 전자기, 우리 전자기학의 대부입니다. 전자기학을 집대성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860년에 기체 분자는 속도가 분포를 갖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떤 분포를 갖는 식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볼수만 이분은 이제 1강에서 우리 김성근 교수님께서도 강연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이거에서 관심이 있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서 1876년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막스웰이 제안한 분포가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분을 두 분의 이름을 묶어서 막스웰 볼수만 속도 분포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린 것이 이제 이러한 분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산소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실온에서 평균 속도는 한 446m 초당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이 정도라고 하고 분포를 갖는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산소 분자가 정말 안 움직이는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평균은 446m지만 초당 안 움직이는 놈도 거의 있습니다. 얘네도 거의 굉장히 작게 움직이는 놈도 있고 반대로 평균이 446m지만 1000m가 넘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산소 분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분포를 갖는다는 것이 이게 화학 분자들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실은 기체라든지 액체라든지 모든 것은 정해진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평균이 정해져 있는 거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창문을 깼을 수도 있다고 예측된 이 수소 수소는 평균이 거의 뭐 2km가죠 초당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가는 놈들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느린 놈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갖는 것이 기체들의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들의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온도를 높이면 평균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이런 분포를 갖는 거죠. 심지어 이 산소의 온도를 700도까지 높여도 거의 0에 가까운 속도를 갖는 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화학 반응에서 온도를 높이면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자의 속도가 초당 1000m를 넘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마이너스 173도로 낮추면 이 경우에는 이 1000m를 넘는 놈들이 거의 없어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초당 1000m를 보다 더 빨리 가는 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같은 분자라고 해도 다 같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산소 분자라고 하지만 이 산소 분자들이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1902년에 깁스란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앙상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면밀한 그런 정의가 있는데 제가 쉽게 그냥 설명하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결국은 같은 분자들이라고 해도 다른 상태에 있는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결국 보여드린 대로 여기 보면 기체 분자들이 같은 분자지만 속도들이 다 다른 거죠. 이런 다른 분자들을 모아 놓은 것을 앙상블이라고 하고 이런 앙상블들이 결국은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앙상블은 참고로 이제 프랑스어고요. 전체적인 어울림이나 통일, 조화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러한 앙상블 중에서 정말 빠른 분자들, 아까 보여드린 천미터보다 빠른 분자들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마치 22명이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꼭 이 두 사람만 골을 넣잖아요. 이와 같이 화학 분자들도 열심히 22개 이상이 뛰어다니는데 결국은 골을 넣는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분자, 앙상블의 그런 반대어는 뭘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들고 왔습니다. 앙상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규모의 악단이죠. 그러면 이러한 앙상블의 반대어는 그나마 생각해 보면 이런 독주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앙상블의 핵심은 조화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데 이 독주회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가 이것이 좌우되는 거죠. 화학은 앙상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분자에 보면, 이 플라스크에 보면 굉장히 많은 화학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플라스크를 섞으면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동시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앙상블 수준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분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 하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직접 보는 것. 이것이 현대 화학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자들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재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광고를 하면 다음 주에 강의를 하시는 김윤수 교수님께서 눈으로 보는 분자 한 개의 화학, 이 시간에 아마 이 한 개를 보는 것이, 분자 한 개를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분자들은 분포를 갖는다. 즉 앙상블을 갖는다는 이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화학 반응은 이런 분자 앙상블 중에서 특정 상태에 있는 그런 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앙상블이 사실은 조화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특정한 상태에 있는 분자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분자들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조화가 필요하죠.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나만 빨리 가고 아니면 나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주의도 돌아보고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분자 앙상블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앙상블을 강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화학 반응은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사실 분자를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수가 열감을 해도 자는 학생은 여전히 자고요. 그다음에 눈 동그랗게 뜨고 더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에서 인생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남기 교수님 미니 강연에서는 인생이 앙상블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윤환수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자의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멋있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분도 계시고 모르던 분도 계신데 이 기회를 삼아서 화학 반응이 정말 인생과 비슷하게 멋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